네 포트타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좌측 한번 보시고 포트 부탁드릴게요. 네 이어서 정면 부탁드립니다. 네 마지막으로 우측 부탁드립니다. 네 저희 목격자 응원 멘트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목격자 되게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. 시양이 영화 개봉한 거 축하하고요. 시양이 그리고 이성윤 선배님 김상호 선배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영어쌤님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코드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좌측 포즈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 우측도 부탁드립니다. 네 응원 멘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더운 날씨 아주 시원한 영화라고 썼는데 재미있게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격자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네 골라와주시고요.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좌측 먼저 봐주시고 포즈 부탁드릴게요. 네 이어서 우측도 부탁드립니다. 네 저희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 고생하신 스태프 분들과 배우 분들 정말 열심히 촬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. 얀재욱이란 친구랑 비상이란 영화를 같이 했었는데 네 화이팅! 예처 좀 가겠습니다. 목격자 화이팅! 얀재욱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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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